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다시 만났습니다. 그동안 거취 문제나 이른바 윤심 논란으로 다소 껄끄러웠던 두 사람. 서로 신뢰를 확인했다지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. 박찬범 기자입니다. 정권을 주겠다고 공언한 김기현 대표와 취임 25일 만에 만난 인요한 혁신위원장. 지도부 희생과 윤심 논란을 둘러싸고 불편해진 관계를 반영하듯 말 속에 뼈가 있었습니다. 40분간 비공개 만남에서 김 대표는 가감 없는 의견과 아이디어를 전달해달라고 말했고 인 위원장은 고통스러운 쓴소리라도 계속 건의드리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인 위원장은 혁신위원회에 불만도 전했습니다. 친윤 희생과 청년 비례대표 50% 등 혁신안에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걸 꼬집은 겁니다. 두 사람 만나 후 혁신위에 조언하러 온 당 원로들은 혁신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. 그 권력을 독점하고 향유하는 사람들이 몸을 던져서 당을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. 혁신위는 사후 혁신안도 내놨습니다. 모든 지역의 전략 공천을 배제하고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예외 없이 상향식 공천을 하자는 내용입니다. 두 사람의 만남이 신뢰를 확인한 자리였다는 당 지도부 설명에도 응답 없는 혁신안은 쌓여가고 있습니다. 가까스로 갈등을 봉합했지만 언제든 불씨가 살아날 수 있는 미봉책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SBS 박찬범입니다. 기상캐스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